특이값 분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입니다 svd 라고 부릅니다 svd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학 전반에 많이 쓰입니다 좀 인공지능에 한정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제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계산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되요 물론 이제 실제 쓰일 때 복잡한 계산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다 해주게 됩니다 먼저 왜 쓰는 지부터 아셔야 되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행렬의 대각화 혹은 고유값 분해를 했었습니다 왜 했느냐 중요한 정보만 명확히 전달하게 돼서 첫째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넣었을 때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적인 얘기만 하면 일처리가 빠르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면 그게 다 비용이고 시간이거든요 두번째는 데이터 해석도 용이합니다 아 이게 이런 의미의 데이터구나 해석하면 나중에 분석하기도 좋겠죠 단 이거의 단점은 정방행렬만 가능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x2나 3x3 이런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루실 때요 나오는 데이터 사실 이건 기해공항이나 화공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얻는 데이터는요 절대 정방행렬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길다라게 나옵니다 한쪽으로 2x100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3x100일 수도 있고요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행렬은 여기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방행렬이 아닌 예를 들어 2x100, 3x100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해서 중요한 정보하고 명확히 전달해서 성능을 높이고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까 하는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게 SVD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PCA 등의 전처리에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노이즈, 쓰잘데기 없는 데이터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데이터 성질을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라는 M 곱하기 N의 어떤 정방행렬이 아닌 행렬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거를 U, Sigma, V 이렇게 세 가지 행렬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의 차원은 M 곱하기 N이고요 U는 M 곱하기 M, Sigma는 M 곱하기 N, V는 N 곱하기 N이어서 차원들이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M 곱하기 N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각각이 뭐냐? A는 원래 데이터, 우리가 실험 등에서 얻은 혹은 데이터 베이스에서 얻은 A 그 다음 먼저 U라는 행렬은 M과 N의 직교 행렬 그래서 왼쪽 특이 벡터라고 부릅니다 Sigma, 이 가운데 Sigma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네들이 바로 특이 값들로 구성된 대각 행렬입니다 얘네가 거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V입니다 V는 직교 행렬 M 곱하기 N 행렬로서 오른쪽 특이 벡터라고 부릅니다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고 이러죠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A 행렬이 정방 행렬이라고... 아니라고 했죠? 그럼 먼저 정방 행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A에다 트랜스포즈 행렬을 곱해주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앞으로 곱하나 뒤로 곱하나 그 다음 여기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 값들을 구한 다음에 개의 고유 벡터가 바로 V가 됩니다 이거는 앞선 시간에 했었습니다 혹시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가셔서 이 과정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구한 고유 값들을 갖고 여기 Sigma에 넣습니다 대각형으로 이게 바로 특이 값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특이 값은 말이 겁나 어려운데 특이 값은 간단합니다 이 고유 값을 그냥 루트 씌워주면 바로 특이 값입니다 마지막 U입니다 U는 여기 두 가지 구했는데 이 두 번째 거 A, A 트랜스포즈의 고유 값을 구한 후 고유 벡터를 여기다가 나열하시면 됩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 1, 1, 3, 2, 2 이런 A 행렬이 있다고 해볼게요 정방 행렬이 아니죠 그의 트랜스포즈 행렬을 구합니다 트랜스포즈 행렬은 이렇게 눕히면 이렇게 놓이게 될 겁니다 이거를 A 트랜스포즈 A를 구하고 A, A 트랜스포즈 A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2x2 행렬이 하나 구해지게 되고 3x3 행렬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먼저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 값들을 구하게 되면 24와 4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각각 고유 벡터를 구해주게 되고 정규화를 시킵니다 즉 얘의 제곱, 얘의 제곱을 더한 것을 루트 씌워주는 걸로 각각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스케일을 좀 맞춰주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구한 다음에 나열하시면 바로 V벡터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앞서 구한 24, 4의 고유 값들의 루트를 씌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각선을 나열하면 이렇게 고유 특위 값 행렬이 구성하게 됩니다 이건 2죠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데이터 축의 중요도를 나타내드립니다 얘가 얘보다 루트 6배 더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뒷부분은 나오겠지만 얘를 상대적으로 없애버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고 다시 이게 바뀐 시그마 다시 를 여기다 곱해주면 에이 다른 행렬이 나오겠죠 이 데이터를 돌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쓰잘데기 없는 것도 다 날아가고 이걸로만 돌려도 훨씬 더 성능도 좋고 해석도 좋습니다 차원을 낮추는 거거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느 수치까지 날려야 되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특위 값이 하나가 100이고 하나가 1이다 그럼 날리셔도 됩니다 100이고 2이어도 날려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100이고 30이다 날려도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지가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보십니다 너무 날려버리면 데이터의 어떤 해석이 안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자잘한 거 날려두면 너무 비용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이런 게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U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이번에는 3x3이니까 고교값이 3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가 구성이 되고 고교값이 2개가 정규화도 해줬죠 그 다음에 여기 넣어주게 됩니다 3x3도 똑같이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외적이 이제 고교 과정에서 많이 빠졌고 대학에서도 실제로 이 정도를 잘 계산을 안 합니다 뭐 사실 한 번쯤 저도 학생일 때 한번 해봤던 거 같은데 그 이후에는 다 컴퓨터를 맡기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할 텐데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3x2를 했죠 우리가 쓰는 데이터들은 최소 2x100 이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컴퓨터로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계산들은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같은 데서 한번 해보고 실제 계산할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떤 논문을 보셨을 때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이 시그마를 보시고 아 데이터 이거 하나 차원을 날려버렸구나 아 이건 그냥 고전했구나 이 정도만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계산 과정 이것도 알아 두셔야 되겠지만 실제 중요한 건 왜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계산을 못하셔도 돼요 컴퓨터로 돌리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어떤 의미냐 원래 정방행렬이 아닌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렬이 있었는데 얘가 V가 먼저 원래 데이터를 새로운 좌표기로 만들어줍니다 즉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전 과정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얘 시그마를 통해서 중요도를 분석하게 됩니다 야 이 축이 중요해 이 축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루트 24, 2 이런 게 있었을 때 얘가 훨씬 중요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아까 말한 0으로 만들어버려서 다시 계산을 하는 게 바로 노이즈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차원이 확 줄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도 방법이고요 또 이런 걸 이제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축이 이만큼 중요한 거고 이 축이 이만큼 중요한 거고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U의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결과를 반영해서 그래서 이 결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 U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SVD 이런 게 보이면은 아 SV를 통해서 차원을 줄였구나 노이즈를 줄였구나 데이터 변환을 확인했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정말 많이 보시기 때문에 특히 이거 두 개 정도는 손으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해 보시고 어떤 예제를 통해서 구해보셨을 때 아 이 차원은 안 중요하구나 이런 파악까지도 해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